무상급식에 대해 강은희 후보는 중학교는 전면 확대, 고등학교는 급식질 개선을 통한 단계적 확대를 주장합니다. 김사일 후보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부터 전면 실시하고, 홍덕률 후보는 지자체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자사고 폐지에 대해 강 후보는 우수인재 유치 기능이 있어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유지하고, 김 후보도 학교에 자율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홍 후보는 학교 서열을 부추기는 만큼 일반고 우선 정책이 기본이란 입장입니다. 지역의 여건에 맞게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권한을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해당 학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좋겠다. 폐지를 하든 아니면 지속을 하든 그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 전면적인 점검과 전면적인 수정, 혹은 일부 실패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봄교실 확대에 대해 강 후보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여건 정비 후 도입해야 하고, 홍 후보도 일가정 양립의 현실적인 문제지만 학교에만 떠맡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후보는 교사에게 부담주지 않는 범위에서 돌봄교실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교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강 후보는 기능성을 가미한 생활복에 저렴한 교복화가 필요하고, 홍 후보는 저소득 가정부터 우선 지원해야 하고, 김 후보는 중고등학생에게 무상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학교 평가자에 대해 강 후보는 대폭 개선하고, 김 후보도 개선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반면, 홍 후보는 폐지 입장입니다. 진영 논리에 묻혔던 대구 교육감 선거전이 정치인과 대학교수 출신 새 후보의 정책 대결로 서서히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TV 정서욱입니다.